가슴이 1,000명은 음영을 당겨준다 서양이 3,000명은 1,000명은? 스키이 3,000명은? 스키이 3,000명은? 스키이 4,000명은? 스키이 4,000명은? 스키이 4,000명은? 스키이 4,000명은? 이천기 5,000명은? 11년만에 이천경 선수 이 자리가 얼마나 강해가 난다고 할까요? 이제 이천경 선수 울산현대의 선수가 됐습니다. 진정한 블루 드래곤이 된 순간 부채경 선수가 지금 울산현대의 유니평을 입고 있는데요. 서로 드롱 번호가 72번인데 축하드립니다. 부채경 선수가 원하는 포즈 한번 덮고 싶어요. 많이 부작용을 해주셨잖아요. 우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몇 년 전 팰리스에서 경기를 못 나가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. 그 당시에는 제가 유럽 축구에 아직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들어오는 걸 고려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던 것이고 그런 이번 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마움이 가슴속에 저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능력에 한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. 무엇보다 일단 더 나이가 먹어서 선수생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최고 수준의 레벨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때쯤 돌아와서 한다면 제가 10년 전의 볼튼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기억해주시는 그런 팬분들에게 최소한의 매주 경기를, 제 경기를 경장 와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로 돌아올 마음이 먹었습니다. 일단 이렇게 K-리그에 돌아오게 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주셔서 진짜 몸둘다고 모르겠고요. 앞으로 기대해주시는 것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